고민규는 어떤 견적입니까? 처음에 아마 형님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닥스 훈트. 닥스 훈트. 닥스 훈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요? 닥스 훈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요? FCI에서 네 번째 분류에 속합니다. 털 길이에 따라서 긴, 롱, 짧은 스무스, 그리고 꼬불꼬불한 와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고 후각이 발달해 있어서 땅굴 잘 파고, 사냥 잘하고.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스탠다드, 미니어즈, 래빗, 이상. 이렇게까지 잘할 줄이야? 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잘할 줄이야. 닥스가 무슨 뜻이죠? 닥스는 메이커죠. 메이커죠. 저희 집에 닥스 우산, 닥스 양말 다 했습니다. 닥스 훈트가 그 사냥을 하는 거예요. 오소리를 사냥한 거죠. 오소리를 사냥했던 개는 닥스 훈트 밖에 없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친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오늘 아빠가 맛있는 가이드인데. 아이 신나. 오늘 봉식이 스페셜한 날이잖아. 비정공파 26대 손 밀양박 씨 박봉식입니다. 우리 봉식이는 닥스 훈트 올해 두 살 됐어요. 작년 2월에 만났으니까 지금 입양한 지는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어감이 좋고 정감이 있고 막 느낌이 좋아서 그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우리 봉식이 생일 파티. 생일 파티인데 엄마가 덕을 보고 있어요. 무슨 덕이요? 맛있는 거.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준대. 맛있겠네. 이게 다 봉식이 거. 은 아니겠죠? 고기 저게 아니겠는가. 랍스터야. 이건 아닌데. 왼쪽은 뭐야. 너무 맛있겠다. 우리 와이프가 철판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 힘들고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봉식이 생일 아니에요? 생일은 봉식이 생일인데. 봉식이 엄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머니를 빨리 만나 뵙고 싶네요. 언니 캐릭터가 아주 정말. 사랑스러우셔. 자 이제 이제 때가 왔어. 너의 케이크를 돌려야 되겠어. 어머. 그건 뭐예요 지금 아버지? 봉식이 얘는 야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채를 위주로 만든 케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가복한 가정이네요. 맛있어. 잘 먹네 우리 아들. 자 이제 엄마도 먹어야 되겠다. 오 철판이 아닌데도 맛있게 됐는데. 역시. 아 랍스터. 랍스터를 먹었네. 아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감동의 멘트다. 눈물. 눈이 너무 예뻐요. 얘 마음은 얼마나 순수하겠어. 어 그래. 저 봉식이 그냥 생일이니까 우리 초대한 거 아니야? 봉식아 연예인들 초대해줄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근데 여기 나오다니. 근데 여기 나오다니. 어? 다른 개들하고도 처음에는 되게 잘 어울리고. 뭐 약한 애들이 있으면 보호해주고 그런 애였는데. 이제는. 약한 애들을 더 괴롭히고.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산책을 나가려고 이제. 1층 로비 나가자마자. 개가 이제. 한 마리 있었어요. 인사 한번 시켜주려고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갔는데. 그냥 갑자기 물어버린 거죠. 에이. 다가서자마자 바로. 와 엄청 심한데. 저거 엄청 심한데. 엄청 심한데. 바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치료받았습니다. 날 얼마나 놀라셨을까.